화이팅 화이팅 네 다시 일까요? 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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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회전. 제 준비. 합딜. 어 잠깐만 됐다. 됐다. 못 살렸어. 여기 있어요. 있습니다. 뭐해. 풍신 캐릭터. 다운 준비. 좀 이따 점프 될 거에. 다운. 관리하시고. 다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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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할 들어갑니다 지금 센터 비워요 센터 비워요 다운 준비 다운 피니쉬 다운 다운대 비우고 열두시 쪽에서 딜하시면 돼요 중앙 중앙 비우시고 싸우 싸우 아 저 죽겠다 절망 시간 안가잖아요 갯발리 갯발리 한 번 살려주시기만 하면 깰 것 같아요 구출 좀요 다운 다운 밍시 준비 저 갱신 안하고 다운컨 받고 죽을게요 나우 저 죽었어요 연하님 이거 살려주실 수 있나요? 저 열두시에서 그냥 죽을거야 살려주기만 하세요 아냐 나 죽을거야 잡아요 이제 여명장파에서 그냥 여명장파에서 잡아요 그냥 예쓰 수고하셨습니다 오 오 처음으로 처음이란거 보니까 무기다 총 두지묵이네 와 주술보패 맨날 먹는데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인데 6번 8번 아 8번이요? 대박 저 8번 먹을래요 안 돼 저 감지쓰는데 권사법패 8번을? 지금 몇 번이에요 나 먹어요 네 자 무기재료입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진짜 처음으로